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8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3시에는 소경희 마술사가 조국성 박사TV에 출연합니다 소경희 마술사는 여수전국마술대회 에서 갈라셔도 했지만 2021년 작년입니다 제9회 여수전국마술대회 에서 시니어부 대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일은 복화술 등 마술로 애청자 여러분에게 웃음과 행복의 바이러스를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토요일 내일 오후 3시에 조국성 박사TV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포털 1 조국성입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첫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1월 8일 토요일 내일 오후 3시에 조국성 박사TV에서는 소경희 마술사가 조국성 박사TV에 출연합니다 소경희 마술사는 여수전국마술대회 에서 갈라쇼에도 출연하였으며 2021년 제9회 여수전국마술대회 시니어부에서 영광의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내일은 복화술 등 마술로 웃음과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조국성 박사TV 뉴스 포털 1 조국성입니다 조국성 박사TV 뉴스 포털 1 조국성입니다 trekking 4월 10일g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